자, 자, 세훈이 형 중면이 뭐야, 뭐야? 자, 이제 한 문제만 맞춰도 돼! 자! 너가! 너랑! 최근에! 최근에! 너가 최근에! 너가 뭐 할 때? 너 예능 찍었지? 안 들려. 안 되네는 거야. 예능! 예능! 같이 찍은 사람! 예능샷? 후동이 형 말고! 후동이 형 말고! 오른쪽에? 후동이 형 말고! 오른쪽 말고! 오른쪽 말고! 왼쪽! 왼쪽! 우리나라 MC!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아니, 모르겠어. 한 번에 맞춘. 우리나라. 우리나라. 술에다가. 우리나라. 술에다가. 우리나라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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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다가 MC? 패스. 패스. 큰일인데? 어제. 어제. 우리. 우리. 컴백. 연말. 연말 정산. 연말 정산. 연말, 연말 정산. 연말 정산, 건백. 연말 정산, 연말 정산. 연말 정산 좋지. 연말. 컴백 했잖아, 컴백 했잖아. 우리 어제 라디오 스탈 녹화했어. над히 sür보라,, 와, 준비 complètement. 어? 음악, 음악영상! 어? 우리 음악영상! 아!! 와아! 하나가! 끝났어? 야 한 문제! 세훈이랑 카이랑 둘이 붙여보기 나와서 세훈이 아니고 나와서 야! 카이야! 누가 맞출래? 너네가 한 문제만 맞춰서